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종 상담하고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 이탈 사건입니다. 소위 공익이라고 하잖아요. 구청이나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얘기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거나, 조퇴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조금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과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요. 우리나라 병역법 제89조의 2일을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건, 정신적인 문제건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여건이 약간 열악한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뭔가 이해를 받을 만한 사안이 있었는데 출근을 못해가지고 처벌받을 위험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자, 이 변혁법 위반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운동에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고 그 우울증 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의욕, 무력감 상태가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한 우울증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아주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이걸 미주신경성실신 이런 신경상의 문제로 기절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출근하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기절을 해서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을 잘 소명을 하면 통틀어 8일을 근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8일에 포함되는 무단결군과 포함 안 되는 무단결군을 잘 나누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판례의 예가 있는데요. 여기서 8일 이상의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근무 날짜의 근무 시간에 통틀어서 다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하루의 근무 시간 중 일부라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8일에 하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불성실 복무, 무단이탈 또는 복무이탈로 처벌받을 위험에 있다면 본인의 무단결군일수, 그것이 이해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법이 정한 8일에 포함되는지를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까지 유돌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